봄투데이 제품 안쪽에는 이탈리아 베지터블 가죽협회 인증서가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제품은 파우치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있는데요. 핸드폰을 옆으로 밀어 수납해주시면 되구요. 처음에는 천연가죽이라 다소 퍽퍽한 감이 있는데요. 사용할수록 부드러워져서 용이하게 넣었다 뺐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하단부에는 스피커 구멍이 있어서 전화가 왔을 때 소리가 잘 들릴 수 있게 해드렸구요. 가죽 케이스의 실용성보다는 멋스러움을 살려 지적된 케이스인데요. 옆면에는 카드 수납공간이 총 3군데가 있구요. 카드를 수납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옆쪽에는 지폐 수납공간이 있어서 지폐를 수납하실 수 있구요. 제품의 안감은 스웨이드로 처리가 되어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을 느낄 수 있구요. 겉면 가죽 부분은 미네복스의 베지터블 가죽으로 자연스러운 엠보무늬가 특징이구요. 오일 협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멋스러운 빈티지함이 묻어난다고 합니다. 별이 살아있는 엠보무늬을 느낄 수 있구요. 한정수량만 제약되는 수제 케이스구요. 두께 약 1.8mm 가죽 두께를 그대로 살려서 제품 보호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수제 케이스 이니셜 기입이 가능하신데요. 이니셜은 제품 앞면 하단부와 카드 수납꽂이 하단부에 기입이 되시는데요. 이쁜 필기체이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